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송가인 가수님 응원하는 우로운 영원 TV, Righteous Soul TV입니다. 송가인 가수님께서 2024년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가인의 선물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공연하기 위해서 티켓을 팔고 그렇게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보 1호 가수, 국민 가수.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송가인 팬 여러분, 또 해외에 있는 송가인 팬 여러분, 국내에 있는 송가인 팬 여러분, 우리 모두 모두 송가인을 응원합시다. 송가인 가수님께서 또 공연하면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송가인 가수님과 함께 송가인 가수님을 응원하면서 송가인 가수님과 함께 송가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송가인 팬 여러분에게 이렇게 송가인 가수님의 국보 1호 가수, 국민 가수라는 그런 큰 송가인 가수님의 인생 전체의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송가인 팬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의 닉네임 뭐예요? 국보 1호 가수, 국민 가수 맞죠? 송가인 가수가 국민 국보 1호 가수가 되고 송가인 팬들이 국보 1호 가수 팬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정을 세웠고 또 이제 우리 송가인 가수님의 콘서트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서울 인천 콘서트 많이 많이 봐주세요. 우리 송가인 가수님, 국보 1호 가수, 국민 가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한 주된 목적은 송가인 가수님은 국보 1호 가수다. 송가인 가수님은 국민 가수다라는 이런 위대하고 정말 우리들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한 우리들의 소망인 송가인 국보 1호 가수, 국민 가수라는 이 칭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느리지만 충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송가인 가수님의 2024년 송가인 전국토 콘서트 가인의 선물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이 진행 중에 있으니 예매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